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에스갤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갤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외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수몸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그러므로 나 주 야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의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야외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혼의 구원 받는 소망의 지식을 하나님을 경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주를 경애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프리젠트라고 얘기하죠 현재를 프리젠트라고 얘기하는데 선물 또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선물 같은 날로서 구원 받은 감격과 은혜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계신 곳에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을 굉장히 혼미하게 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한 여인들의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서 사람들에게 부적을 팔고 또 수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요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외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끼워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혼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인들은 손목에 끼우는 부적을 만들고 머리에 쓰는 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왜 손목에 끼우면 머리에 쓰면 되는 부적과 수건을 만들었을까요 손목에 끼우는 부적이 있으면 머리에 쓰는 수건이 있으면 애군을 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말도 안 되는 거짓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하며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한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시냐며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주술적인 의미로 부적과 수건을 팔면서 얻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러운 이득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거짓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리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런 거죠 떡 좀 가져와 보리 좀 더 가져와 그래서 이 부적을 손목에 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말씀을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팔에다가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으시지 이 부적을 손목에 끼면 하나님이 딱 그 애군을 피하게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거뜨리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고 또 그들 손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 여인들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부적과 수건을 팔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그 부적을 끊어내시고 수건을 떼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0절 2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 주 야외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너희 수건을 찍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야외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20절 21절을 나 주 야외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시작하시고 내가 야외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마치시는데요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현혹시키던 영혼을 사냥하는 이 부적 이 거짓 예언자들이 팔았던 그 부적은 그들의 거짓말처럼 애군을 쫓아내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맨 영혼을 사단에게 저당 잡히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사냥하는 부적을 하나님이 떼어버리셔가지고 거짓 여선지자가 사냥한 영혼들을 풀어주시고 또 그들의 수건을 찢으셔서 주의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다시는 그들의 손에 백성들이 사냥물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괜시리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요즘 운세 타로점 점치는 거 어디 용하다고 말하는 거 이런 이상한 것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응답하심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짓말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악인의 손을 강하게 만들어 그가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 길을 찾아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다시는 허탄한 복시와 전복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으로부터 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2절 2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더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음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얻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야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아멘 내가 야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여러분 내가 야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영혼을 다른데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저당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에 놀아나가게 된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지식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 고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야외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그물은 구멍이 큰 것처럼 느껴져서 왠지 악인들은 막 쑥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살리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혼 사냥꾼들이 있어요 영혼 사냥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원스마귀가 꾸심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우는 사나처럼 잡아삼킬 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영적 싸움의 무기이며 방패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말씀의 검을 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부적과 거짓된 수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것 주님의 말씀 영원한 열쇠 주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잘 사용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삶이 보호되고 가정이 지켜지고 교회가 승리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